지금 채팅 말대로 쇼츠 1티어야 쇼츠 1티어 진짜 그냥 니가 죽든 내가 죽든 일단은 쇼츠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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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여기서 게임 한번 터뜨려 보자 어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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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먼저 터뜨리면 괜찮을거같은거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맛있다 자크야 잘 왔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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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라인전 줘도 돼 이렇게 와가지고 한 번씩 엉덩이만 흔들어져도 자크는 1인분이긴 해 사실 이번판 조합이 상대 근접도 많고 웬만하면은 풀감을 좀 챙겨주면서 가야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판은 루덴 갈게요 그때그때 메타에마다 템이 오버밸런스인게 있고 쓰레기인게 있어가지고 안녕 어어 아니 이런 더블 데이트는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어 아 더블 데이트 에바잖아 아니 제드 잡을 생각에 싱글벙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마동석이 나타나는데요? 밴드? 범인은 뭐 4크죠 아무리 봐도 아 분 뺏었어야 돼요 나 빼고 다 죽었냐? 아니라고 말해줘 진짜 에바잖아 얘들아 야아 하아 진짜 다 죽었구나 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상민이 확인했고 지금 상대팀도 살짝 이닛이 못걸고 막 이러고 있거든? 어 5대공을 좀 훔치죠 오케이 뭐 모델 데려가달라니까 확인했어 확인했어 아니 궁이 또 씹힌다구 아니 궁이 또 씹힌다구 아니 하아 근데 내가 먼저 눌렀는데 누구 누구 스킬 맞아가지고 내가 끊긴거냐 진짜 진짜 쩋같다 그냥 얘들아 아우 마우스가 왜이러냐 오늘 진짜 마우스가 같다 이게 내 결론이야 얘들 마우스 때문에 졌다 아 진짜 아아 그래서 네 제가 마우스 여러분들 협찬을 받았습니다 네 이 같은 마우스 때문에 게임을 진거 같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마우스를 바꿨습니다 이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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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나온 로지텍 마우스인데 이게 G309라는 신제품이에요 이거 G309 무선게이밍 마우스는 라이트포스 하이브리드 스위치를 탑재해서 미친 반응속도 또 우수한 내구성을 또 제공한다 네 이런 장점이 또 있구요 안정적인 연결을 자랑하는 라이트스피드 무선기술로 선연결 없이 당연히 무선 마우스니까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정확도가 뭐 25K 센서와 제로스무딩 가속필터링 뭐 이런건 잘 모르겠고 일단 뒤지게 좋은 마우스다 엄청 좋은 마우스다 라는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 로지텍이잖아 그리고 86g의 가벼운 디자인 그리고 배터리 없이도 건전지 말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가볍게 쓸 수도 있고 이게 말로 떠들어서 뭐합니까 굉장히 멋있게 생겼다 음 굉장히 멋있게 생겼구요 마우스 되게 작고 가벼워요 허허허허 그래 얘들아 이게 맞다니까 이게 맞아 원딜이 그냥 바로 스왑을 걸어야돼 이게 맞아요 옳게 된 게임이야 마우스 바꾸니까 바로 스왑해주네 그니까 이게 알아보는거지 G309 오너를 얘네들도 아는거야 저는 이제 G309 오너니까 사람들이 대접을 해주는거죠 유리한 타이밍에 딱 지금이잖아요 딱 3렙 타이밍 누가 봐도 유리한 타이밍이잖아요 뭐 어떻게 피할 오케이 Q2탄은 못피하죠 대견 없던데 다이브각 맛있게 만들어났다 형님 다이브각 맛있게 만들어 놨다 형님 와서 먹으세요 그냥 아 네 깔끔하게 먹어 깔끔하게 스읍 오케이 망설이면 내가 먹는구나 흐흫 하하하하하하 에 이렇게 들고 하면 싸일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너 점화 있냐 없냐 점화 아까 썼잖아요 그죠? 점화 아까 썼잖아요 그죠? 안 썼네? 근데 저는 전멸이 있죠 이거 따라가면서 킬 가가면 누려도 될 것 같은데? 뿌어어어 어? 왓? 아니 이게 안죽어? 아니 이게 왜 저기 안맞냐? 브레스가 아 잡은 줄 알았는데? 하하하하하하하 탑은 용미러전이에요 하하하 절대 시바나의 2를 맞지마 뭐어어어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니 야 왜 쓰레기인지 알겠다 아니 사일러스랑 스킬 쿨타임을 공유하네 뭐 이런 개쓰레기같은 판정이 다 있어요 아니 아니 이런게 어딨어? 변신하면은 쿨타임을 다시 줘야지 쓰레기같은 스킬 빼면은 지금 너 이새끼야 너 이새끼야 야 아마 궁쓸건데 응? 한 대만 툭 쳐 근데 이거 쏠킬이긴 하거든요 이거 저 저 점멸도 있어가지고 이거 저 저 점멸도 있어가지고 어때? 어때? 이거 가니까 좀 딜 좀 잘들어가지 친구들아 넌 죽었어 넌 죽었어 새끼야 이게 바로 나 지상공궁 언어 궁복동이다 아 이게 마우스가 확실히 님들 네 마우스가 주사율이 아니 마우스 민감도가 좋으니까 잡기가 쉽네요 하하참 근데 이새끼 쇼진 나왔네 간질간질하네요 별로 안아픈데? 으음 족밥새끼가 왜이렇게 까불지? 진짜로? 음 음 그냥 검전말고 다른눈이 이거 봐 아니 리안드리 덕분에 이런 딜이 나오죠? 놀랐을걸 시바나? 시바나 궁 쓰면 아마 박마저가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죽여버리잖아 맛있잖아 그치? 데미지 어때? 리안드리 사일입니다 이게 아니 이게 바로 G309 온화입니다 에 쓰읍 G309 온화이라면 누구나 해야될을 스킬이 아시죠? 넘만 그렇지 그치 깔끔하게 잡아주는 스타일입니다 와 죽을뻔했는데? 놀래라 쑤 쑤 쑤 아우 얼마나 아우 천천히 해봐 천천히 천천히 해봐 천천히 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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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G3090이야 ㅎㅎㅎㅎㅎ 에에에 뭐야 이거 미니언이 왜 저기까지가 있죠? 브랜드가 드디어 보여주는구나 이 의문을 해주는구나 그렇지 나도 보여줘야지 이러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어깨 괜찮아 괜찮아 음.. 그래 그래 아... 워머그 나와주고요 확실히 이 G309 마우스와 함께라면은 어.. 그랜드마스터도 금방 갈 것 같은데요? 어.. 좋은데? 진짜?